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입니다 학교에 티미라는 남자아이가 쳐들어와서 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있어요 얼른 여기서 탈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에는 이 친구가 제 탈출을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친구야! 안녕? 내가 네 탈출을 도와줄 거야 일단 아리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문 밖으로 나가 응 알겠어 무엇보다 이 애가 티미라는 남자아이에요 여러분 뭔가 해적처럼 생겼고 아니 이거 칠판에 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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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혀있는데 뭐야 자기를 숭배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 자 여기로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니까 밑에 이상한 꽃갈들이 있고요 대왕연필이 있네? 여기로 잘 띄워서 가지고 음 여기 열쇠야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백? 아려 걱정마 탈출의 첫 번째 법칙 환풍구를 이용해라 아하 그래 여기 환풍구가 있었구나 이 환풍구를 두들겨서 오케이 부서주고 이 환풍구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구나 아하 그래 탈출의 첫 번째 법칙 환풍구를 이용해라 이걸 까먹고 있었네 자 이쪽으로 가지고 요거 잘 부서주면은 아자 좋았어 아 근데 그 티미라는 남자애는 도대체 어우 야 이거 뭐야 완전 무섭다 아 왜 우리를 이렇게 학교에서 못 나가게끔 하려는 거지? 흠 혹시 친구가 필요한 건 아닐까? 뭐 어쨌든 여기 구멍이 이렇게 쫄려있어 이게 티미가 그렇게 만든 건가? 야 그 조그만 보이는 남자애가 되게 대단한 애였구나 아니 요게 이렇게 페인트가 잔뜩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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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 티미가 안 쫓아오고 있어 잠깐만 버튼을 터치해서 환풍구를 쳐다라는데? 잠깐만 잠깐만 버튼 터치를 어떻게 해? 와아 티미가 쫓아온다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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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어떻게 누르는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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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버튼 점프하면 되나? 버튼 점프 오케이 오케이 야 뭐뭐로 점프해서 누르는 거였으면은 미리 알려줬어야지 잠깐만 여기로 여기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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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어 온다 어 어 살아났어 뭐지? 내가 환상해본 건가? 분명 티미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티미 완전 무섭네 어 이게 뭐야 내가 뭔가를 잘못보고 있는 건가 엄청나게 거대한 티미다 세상에 아니 여기 뭐야? 종이박스에 들어온 것 같은데?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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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 나온다. 야! 연필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네. 요렇게 띄어서 가지고 야 뭐야? 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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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글자 보려고 했는데 아하! 내 생각에 저게 Don't touch black line 이라고 되어있는 것 같아. 이 블랙 라인을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 같죠? 그렇네. 좋아.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나 먹히는 거 아니지? 티미한테? 아아. 그렇지. 나 먹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근데 뭐 티미야! 너 뭐 별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티미야! 너 뭐 좀 해보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자 여기로 다시 올라가주고 누가 종이 박스를 이렇게 종교하게 조각한 거야. 자 이쪽으로. 아! 야! 티미야! 네 머리 튀어나오고 못 가잖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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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거슬리는 애. 네. 자 여기로 오케이. 눌러주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 같지? 이쪽으로 호다다다닥 올라가주면은 어머! 야! 어! 여기는 퍼즐이야. 거울 퍼즐. 뭐? 알자 했다 해봐. 알자 했다 하라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걸 그렇게 네가 말하면 어떡해! 야! 뭐야? 어... 거울? 거울? 어! 아하! 아하! 아! 이게 거울! 그래서 여기 있는 거구나! 아! 이래서였구만! 야! 뭐야! 그럼 자세히 보라고 이야기해주던가. 거울이라고 해서 애 거울이 어딨노? 이러고 있었네. 자 이쪽으로. 슉 슉. 오케이. 야! 환풍물을 겁나 많이 부숴야 하네. 야! 나 손 아파 이제. 환풍물을 몇 번이나 부숴야 하는 거야. 아하! 좋았어. 어. 여기는 또 뭐지? 사물함이라. 아니 뭐 이렇게 잉크가 많아. 자. 잉크 피해서 잘 가주고요. 오케이. 어머. 뭐야. 연필을 사용해서 건너라고? 아하! 여기는 이 연필을 이용하라는 이야기지? 으흠.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게. 아휴. 하나씩 갖다가 놓는 거였으면은 그냥 하나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세 개를 다 써야 하는구나. 아하. 이거 좀 까다롭네. 자. 이쪽으로 슉. 놔주고. 오케이. 좋아. 이거지. 여기에 또 가보면은. 에? 뭐야. 어? 여기 구멍이 있어. 이 구멍을. 어? 삽으로. 아하! 파야 하는구나. 야. 와다다다 착. 어. 파. 샥. 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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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어디까지 파야 하는 거지? 얼마나 더 파야 하는 거지? 일단은. 아아아아아아아아. 다 팠다. 오케이. 와 우리 학교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어? 세상에 난 모르고 있었지 설마 티미가 이런 곳을 만든 건가? 야 뭐야 티미 엄청 대단한가 본데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로 잘 가주고요 이것도 눌러야 하는 거지 그래도 패기라는 남자의 덕분에 순조롭게 탈출할 수 있어서 참 좋다 근데 알고 보니 걔가 티미랑 손을 잡고 나를 털려고 하는 거였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아니야 팩은 그렇게 나쁜 남자애가 아닐 거야 자 여기로 이거 부서져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오케이 부서지는 환풍구 누가 부신 거지 근데? 내가 부신 건 아닐 텐데 팩이 부신 건가? 팩! 너 여기 있니? 팩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것 같아 야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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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어디 갔어? 얘 진짜 팩하러 갔나 봐 자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아하 아니 슬라이브에다가 똥이면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티미야 너 똥을 여기다가 싼 거니? 아 야 티미야 아무리 니가 몸뚱아리가 커서 쓸 화장실이 없어도 그렇지 여기다가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여긴 어머 어 밖으로 나왔다 어 탈출하는 건가 이제? 야 내가 플래그를 세워버렸네 그래 자 여기로 점프 여기 끝에서 완전 끝에서 하면 안 되고 약간 중간쯤에 이렇게 갔을 때 가줘야 하는구나 어허 누비가 있네 아 누비 귀여워 어 팩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고프다 나는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겨울이네 어 추워 어 추워 어 어 널 따라가라고? 오케이 알겠어 자 여기로 슉 슉 오케이 좋아 그거 보자 여기로 근데 니가 있어야 따라가지 없는데 따라가래 아유 아유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여길 굳이 가야 하나? 으악 이게 뭐야 콧물이야 아니면 뭐 그 똥통 이게 뭐 아니 왜 이렇게 더러워 이게 아아아아아 아 미끄러져 아아아 정체가 뭐야 남자 화장실 진짜 이런 느낌인가? 자 여기로 자 잘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화장실에 변기가 없어? 화장실에 변기가 없어서 이렇게 싸는 거구만? 아하 야 이거 학교가 잘못한 뭐야 난 분명 에? 화장실에서 나온 건 에? 에? 으악 아아 티비 티비 잠깐만 티비야 나 따라하고 있어 잠깐만 티비 티비 이러지마 이러지마 어 요 버튼 눌러 오케이 어 으아아아아 티비 티비 나한테 이러지마 제발 아 제가 좋은 종이인형 티비 같은데 일단은 어 어 어 어 야 뭐야 사실 나는 티비가 만들어놓은 이상한 종이박스에 인형이 든 게 아닐까? 음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팝업 음료수를 마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야 이제 하다하다 이 종이팩 음료수까지 마시는 거야? 좋아 가보자고 이야 와 무슨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냐고 자 이쪽으로 촥 어 티비 약간 티비가 좀 평면적이게 된 것 같... 어 진짜 평면적이네? 야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아직 3D레블럭스라서 참 다행이네 어머 뭐야 아냐 내가 너라면 아마 여기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여기가 더 안전하거든 뭐 뭐라고? 어 하지만 여기서 있으면 탈출할 수 없잖아 결국엔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어 뭐야 바주카포? 서 설마 진짜 탈출하기 위해서는 티비를 털어야 하는 거구나 잠깐만 티비 이러지마 아니지 아니지 티비 티비 어 티비 왜 이렇게 빨라 야 티비 겁나 빠르잖아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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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티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티비 지금 어지러워한다 어 잠깐만 티비 겁나 빠른데? 야 티비야 이건 아니지 너 너무 빨라 너 너무 빨라 너 너무 빨라 너 너무 빨라 야 이거 난이도 난이도가 너무 아직 고해 잠깐만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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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영상에서 허 허 허 어니 티비야 너 그냥 들어가서 다른 애들이랑 같이 놀면 안될까 나를 이렇게 꼭 괴롭혀야만 하는 거야 잠깐만 안돼 티비 허 허 어 티비 어어 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아 아파 아파 허 허 티비 정말로 미안해 널 더우고 싶진 않지만 너가 날 이렇게 대한다면 나도 날 찾을 수 밖에 없어 아 어머 티비 괜찮니? 티비 괜찮? 어 어 티비가 사로졌어 허 세상에 이거 이거 뭐야? 어이? 이건 뭐지? 어이? 어이? 뭔가 부품이 남았 이게 티비의 잔해인가? 알고 보니 티비는 이런 부품이었던 거야? 티비야! 세상에 하지만 그래도 백! 내가 잃어냈어! 티비를 털고 이 학교에서 탈출했다고! 어어 아 드디어 학교에서 탈출이다! 우와 여기는 도대체 어디야? 야 뭐야 티비에서 탈출했는데 나 또 이상한 곳에 와버린 것 같아 일단 위로 올라가자 아르랑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눌러오시고 댓글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도 눌러오세요 자 위로 올라가 보면은 어! 페이! 와! 아려! 난 니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니가 해결했구나 정말로 축하해 우린 탈출했어! 와! 탈출 성공! 하하하하 야! 좋았어 와! 팩! 뭐야? 패스 한 점 주인? 어? 얘로 변수할 수 있나? 아! 아! 로고스잖아? 티비 이건 또 뭐야 어머 아맛? 아! 밴드 얼굴이 다 가려져 아! 그래도 탈출 성공! 와! 와! 아르랑 여러분 오늘은 티비를 피해서 학교를 탈출해 보았습니다 퀄리티 좋고 짧고 간략하면서도 재미있는 게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탈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눌러오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아르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정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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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